친구와 함께하는 피자! 어리석은 다이노 마스터야. 어둠의 힘을 보아라. 뭐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레이즈 크레이시! 힘을 잘 느껴! 왕도왕도! 존, 우리도 가자. 친구는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함께라며! 내 친구들을 괴롭히지 마! 이 녀석이 규나를 각성시킨 건가? 흠, 그렇게 생각한 적 없다고. 벌써 잊었나, 렉스? 뭐? 넌 이것들이 열어준 길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쳐왔다. 이 녀석들이 무슨 일을 당하던 별 상관 없었겠지. 그, 그건... 너는 네 친구들을 이용하고 버렸어! 내가 친구들을? 타라크노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마스터! 그냥 무시해버려! 모두 나 때문에... 마스터! 넌 친구라는 달콤한 말로 모두를 속인 거다! 내가 구해준다고 약속했는데... 미안해... 아니, 다이노 에너지가? 마스터! 넌 다이노 마스터의 자격이 없다. 마스터를! 지켜야 해! 트라노! 세고! 샤벨! 영웅 놀이는 이제 여기서 끝이다! 안 돼! 존! 에빌릴! 내가 친구들을 지키지 못했어! 렉스! 지켜라! 싫어요! 친구는 힘들 때 함께 하는 거라구요! 맞아 맞아! 렉스! 메카다이노들도! 우리도! 널 도우려고 스스로 나선 거야! 니가 우릴 이용한 게 아니야! 존! 렉스! 니가 우릴 위해 나서서 싸워주고 지켜주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책하지 말고 일어나! 렉스! 이놈들의 친구 소리! 제가 뛰었잖아! 내 친구들을 괴롭히지 마! 녀석이 튜너를 각성시킨 건가? 사람이든 기계든 모두 친구가 돼서 나의 힘이 되어줬어! 이제는 내가 친구들을 위해 싸울 거야! 튜닝 스타트! 업! 티라노 이근식 아아! 고급이 그 핫! 아니요! 이근식 무시 대단 공룡 합치! 고급이 들어! 도우면! 고급이 lío! 엄청난 에너지야! 우와, 멋지다! 반짝반짝 빛나! 뭐든간 힘이 지배한다. 친구 따윈 필요 없어! 아니, 힘이라니! 친구를 지키기 위한 거야! 아니, 힘이! 다 말도 안 되는 흡수한 힘이! 얘들아! 메카다이노! 공격하라! 이럴 수가! 쓸모없는 것들! 자기 편을 빨아내리다니! 나약한 것은 도구이군! 나의 힘이 되어라! 메카다이노의 생명 에너지를 흡수해서 강해지고 있어! 아니, 맥스도! 다 끊어! 얘들아! 나에게 힘을 모아줘! 끊으려! 욕ują! 도lock하는 마사 braide the armor 소비차게 진주하는 어버댑 메소 조이 리볼버? 다이노 마스터와 다이노 전사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나타나는 전설의 디스크! 메소 조이 리볼버! 고마워, 얘들아! 튜닝! 메스주이 리볼버 이그니션 아니… 다크노! 피자를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아? 꼬맹이 헛소리 말고… 사라져라! 여러가지 토핑을 올리고 아무리 맛있게 요리를 해도 피자는 역시 친구와 함께 먹어야 제일 맛있다고! 친구와 함께하는 피자! 메스주이 리바이버! 렉스! 아리오나 교실! 함께 싸우자! 렉스! 친구와 함께하는 피자! 헤헤헤헤헤! 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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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게 뭐야? 이건 다크 리볼버? 약속을 지켜 다크로! 약속! 하하하하 못 깨는군! 다크 에너지를 멈춰! 포워 체인지! 티아노 파이어 플래시! 소용없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플레이즈 플래시! 힘의 차이 느껴! 렉스! 말도 안 돼! 다크 디보스턴은 측정이 안 될 정도로 강해! 디스크 옵션 분리! 어떡하지? 존, 우리도 가자! 뭐? 어디로? 어디긴 어디야! 렉스에게 가야지! 존이 항상 그랬잖아! 친구는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함께라며! 금리도 그때라고! 그래, 맞아! 빨리빨리! 렉스한테 가니? 네, 아저씨! 지금 렉스가 위험해요! 아저씨도 우리랑 같이! 아니, 난 남아서 피자를 만들 거란다! 네? 렉스가 지구를 지키고 돌아오면 배가 고플 거야! 아저씨... 어려울 때 친구보다 힘이 되는 건 없지! 다녀오거라! 난 맛있는 피자를 만들고 기다릴 테니! 네? 다녀오겠습니다! 렉스, 널 믿는다! 두번째, 렉스, 널 믿는다!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없다! 깖악!! 깖아악!! 생각 없이 살면 될 것을... 왜 다이노 마스터가 데서 이곳 생긴다냐? 라크노! 널 막고 지구의 친구들을 구할 거야! 날 막는다고? 아니, 인간도 메카다이노처럼 내 노예가 되는 거다! 잠시만! 쭈쭈! 쭈쭈 갔어! 쭈쭈! 너도 렐프가 덕질 수 있는구나! 쭈쭈! 가자, 쭈쭈! 어서 가자! 한때 바리온도 내게 그랬지 친구라고 함께하자고 하지만 녀석에겐 친구는 도구에 불과했다 친구를 이용하는 너처럼 말이다! 다크노! 거짓말하지마! 바리온님은 그렇지 않았어! 난 친구를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흥! 그렇게 생각한 적 없다고! 벌써 잊었나, 렉스? 뭐? 넌 이것들이 열어준다! 아무렇지 않게 지나쳐왔다! 이 녀석들이 무슨 일을 당하든 별 상관없었겠지! 그, 그건... 그, 그건... 너는... 네 친구들을 이용하고 버렸어! 내가... 친구들을? 다크노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마스터! 그냥 무시해버려! 모두... 나 때문에... 마스터! 넌 친구라는 달콤한 말로 모두를 속인 거다! 내가 구해준다고 약속했는데... 미안해! 아니, 다이노 에너지가? 마스터! 넌 다이노 마스터의 자격이 없다! 마스터를! 신규야 해! 스라노! 스테고! 샤벨! 영웅 놀이는 이제 여기서 끝이다! 악세! 존! 에밀리! 내가 친구들을 지키지 못했어! 렉스! 비켜라! 싫어요! 친구는 힘들 때 함께 하는 거라고요! 맞아 맞아! 르롱! 렉스! 메카다이노들도 우리도 널 도우려고 스스로 나선 거야! 니가 우릴 이용한 게 아니야! 존! 렉스! 니가 우릴 위해 나서서 싸워주고 지켜주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책하지 말고 일어나! 렉스! 이놈들의 친구 소리 제가 뛰었다다! 내 친구들을 괴롭히지 마! 렉스! 녀석이 튜너를 각성시킨 건가? 사람이든 기계든 모두 친구가 돼서 나의 힘이 되어줬어! 이젠 내가 친구들을 위해 싸울 거야! 튜닝 스타트! 억! 튜닝 스타트! 튜닝 스타트! 튜닝 스타트! 튜닝 스타트! 렉스도 다이노 코어도 업그레이드였어! 엄청난 에너지야! 우와! 멋지다! 반짝반짝 빛나! 뭐든 간 힘이 지배한다! 친구 따윈 필요 없어! 아니, 힘이란 게 친구를 지키기 위한 거야! 아니, 힘이! 아니, 힘이! 자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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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탄델! 루프스완 힘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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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카 다이노! 옮겨 타라! 이럴 수가! 쓸모없는 것들! 자기 편에 빨아둘이다니! 나약한 것은 도구일 뿐! 나의 힘이 되어라! 야! 메카 다이노의 생명에너지를 흡수해서 강해지고 있어! 으아! 아니, 렉스도! 다 끊어! 얘들아! 나에게 힘을 모아줘! 으아악! 으아악! 오빠 나는 마사를 뛰어먹어 숨이 차게 진출하는 워버드라이브 워버드라이브 메소 조이 리볼버? 다이노마스터와 다이노 전사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나타나는 전설의 디스크! 메소 조이 리볼버! 고마워 얘들아! 튜닝! 메소 조이 리볼버 이그니션 고맙다윈 가질 수 없는 전사가 바켓 비고 가질 수 없는 공격에 두 분 간 수 없는 judgement 고맙다acho 저기를 위해선 가이노 당한다.. 네 기가 고마워 어.. 나아 아아.. 여러가지 토핑을 올리고 아무리 맛있게 요리를 해도 피자는 역시 친구와 함께 먹어야 제일 맛있다고 친구와 함께하는 피자! 메소조이 리바이브! 렉스... 아리오네그씨! 함께 싸우자! 네! 간다! 나는... 밀크 밀린다! 아하하하하... 아직... 끝났게 아니다! 렉스... 으아아아아악!!! 다이노콘, 쇠하고 가세요 하하하하! 장하다, 렉스! 후! 지구를 구했다! 피자분을 완료! 렉스, 다이노 마스터로서 훌륭히 성장해 주었구나 고맙다 피자로 세계정보! 렉스! 렉스가 있었어! 얘들아! 맞지 맞지? 바리온님의 말씀대로 마스터의 순수함이 다이노 아일랜드와 지구를 지켜냈어 피자들! 너 울려? 울긴 누가 온다고! 하하하하! 모두들 고마워! 앞으로도 다이노 아일랜드의 평화는 우리가 지켜라! 하하하하! 렉스, 렉스, 렉스! 나의 아홉 번째 소금니가 부러졌다! 렉스! 렉스, 렉스, 렉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